어서 빨리 조여서 몸에 좋은 음식 다 조여! 어! 예아! 어서 빠끗게! 저 형님! 어 그래! 당근 안 먹을 거요? 당근 싫어요? 안 먹을 거요 다? 어? 그걸 먹을 거에요? 간헐적 단식해요 지금? 그럼 왜 당근하고 시금치를 왜 이렇게 안 먹을라 그래! 아 나 진짜 속상해! 스티븐! 일어나게 시금치? 어? 예? 오케이! 진짜 잠시만요 조금만 왔어? 이따가 왔어 또 지금 작업하는데 자 프로듀서! 왜 그래? 집중해야지 드려가지고 뒤에 사생편이 하나 와가지고 아 그래? 작업이 금방 끝나고 조금만 기다려줘 형! 어? 당근! 시금치 좀 먹읍시다! 알았어 한 번 해볼게! 오케이 다시 한 번 갈게요! 오케이! 마마! 좋다! 하파! 좋아 좋아! I'm a children! I'm a boy! I'm your son! 하! 하! 엄마! 엄마 나 콩 좀 줘요! 엄마! 엄마 나 시금치고 줘요! 시금치고 줘요! 엄마! 엄마 나 당근도 줘요! 나 다 줘요! 다 먹을 거예요! 어서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래요! 어서 커서 아빠한테 효도할래요! 엄마! 엄마! 어서 빨리 줘요! 어색 몸에 좋은 음식 다 다 줘요! 아 틀렸다! 어새라고! 좋았어요! 끝났어요 한 방이 끝! 너무 불큰 수고하십니다! 괜찮았어? 아 근데 형! 아 용이! 아 반가워! 아 우리 용이! 아 그 당근하고 싶어! 아 그 서륵필이라는 용이야? 네! 아 그래? 어딜 가든 쫓아다니는 거! 아 그래? 야 근데 또 오래간만에 보니까 우리 많이 컸네! 키도! 어? 많이 컸다! 연예인 같다 이제! 아 미안하다! 우리가 이는 팀이야! 우리는 네가 없는 사람들인데! 우리 나만 보고 가! 앞으로도 좀 각오 좀 해야 될 걸! 이게 지금 곡도 없고! 지금 컨셉이 없어가지고! 자 밥 먹자! 이모가 약간 마인드가 힙합이야! 그래서 퇴근해야 된다고! 가져가라 그래가지고! 깔아줘! 예스 예스! 아 이거 이태원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지! 아 이거 진짜! 아 대박이다! 야 우리! 용이 왔으니까 저기! 대접한다 진짜 대접한다! 이거 먹으면 이태원은 뭐 온 거야? 내가 벗길게! 앉아 앉아 앉아! 어 이거 저기! 팀의 막내가 하는 거야! 일단 스스미로는 동생들한테 맡기고! 이렇게 해 봐야 돼! 용이 좀 먹어봐! 빌어줄게! 괜찮다! 이건 막내가 하는 거야! 이건 막내잖아 팀의 막내! 진짜 딴 팀들은 어떻게 해요? 지금? 몰라! 다 사줄게! 자! 한번 답 써봐! 괜찮아! 빨리 그 컨셉을 정해야지 우리가! 패션이라든지! 이거 좀 치르자! 그냥! 나중에 이거 다 받아야 되지! 형이 음악 얘기해야 되니까 좀! 죄송해요! 아 여기 있어! 막내는 막내 나와야지! 막내는 막내! 그럼 남아있는 거 먹지 마요! 모냥 빠지! 모냥 빠지! 아깝다라 인마! 아 좋아! 얘 그럼 깨끗하게 먹더라! 생각한 그림은 좀 있었을 거 아니야? 이걸 하면 좀 잘하겠다라는 거?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그냥 힙합! 힙합! 트랩 비트에다가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 지금 좀... 특헌이 형! 형! 트랩 좀 보여줘 봐요! 트랩이 요즘 되게 유행하는 사운드야! 어떻게 하는 거야? 내가 보내줄 거야! 이거 보자! 니네 집어디야! 니네 집어디야! 니네 집어디야! 니네가 사는 동네! 합정명! 반전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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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착음이 너무 높은! 흥! 흥! 이런 거? 니네 집어디야! 여기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지? 지지? 내가 보내줬어! 근데 얘가 싫다고 그랬어! 좋은데 지금 이거! 이거야 이거야! 아 이거야? 요즘 내가 좀 되잖아! 다 예덕이야! 너도 좀 덕 좀 봐! 그럼 될걸! 자 이만 또 다른 데로 가볼게! 내가 그냥 정당히 할게! 참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방송 불량을 알아요! 형 내가 지금 독록 확인했어요? 아 좀 난 반대인데 왜요? 왜? 왜냐면 이 친구 거기 맞들여가지고 나중에 싹쓸할게 어? 아니 왜냐? 야! 거기 우리말이냐고 진짜 예상치도 못하고 전혀!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야! 진짜 동면은 우리한테 가로수길이야 야! 너 가로수길 가! 왜 동면 가려고 그래! 거기 진짜! 얘 눈 뒤집힌다! 거기 가면! 야! 형 얘기했어요! 동면에 널렸다고! 알렸지! 천안원은 대형대회다가 하하하핰 왜? 하하하하핰 하하하하 하하하핰 택배하지 말라고! 택배하지 말라고! 어? 야!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이 팀 포즈야! 진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진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단추가 다 없을 수 있다 단추 다 없을 때 바로 이금이 평화시장이니까 평화시장이야 내가 많이 부르겠네 근데 너무 우리 되게 비밀스럽게 갔다올 거야 네 너무 막 꾸미고 오지마. 그냥 꿀떡이 오지마. 그리고 너무 꾸미고 오면 이분들이 도매상인 줄 알고 비싸게 받아라. 거기 도매상인 거 어딨어? 그런 옷을 누가 대줘? 그걸 누가 대가? 그 옷을? 아니 가보면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